이곳도 위치 찾아야지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진실의 방이 어디예요? 이게 똑같은 건가요? 없어! 망했어 박대야 왜 이렇게 해서네 슈퍼파워! 네 그럼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신나! 닭이에요? 뭐야? 닭해 닭해볼까요? 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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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갈까요? 몇 층 갈까요? 너 2층 갈까요? 제가 2층 갈까요? 나도 2층 갈까요? 3층 갈까요? 난 2층 2층은 애들이 안 왔나? 안녕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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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있네? 노다지네 노다지 내 노다지 들켰다 도현이 왜 안 보고 가? 여기 들어갔어 도현아? 네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야 도현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30개는 안 됐을려나? 뭐야? 야 이거 여기 노다지네 여기도 꽃에서 뭐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름도 많이 숨기시거든요 아니요 여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런 쿠키들 사이에 숨기는 게 이야 우수수 이거 보이세요? 여기 저거? 자 여기부터 할 때 할 때 말씀드렸지만 보이세요? 그냥 뚝뚝ham 나옵니다 있었어 나 같은 남인 또 있었어요 나 같은 생각 일하는 남인 또 있었어요 깜짝이고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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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많은데? 깜짝이야 프린터가 있는 안 보네 하나 둘 여기 많구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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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역시 내 방 역시 내 방 이게 몇 개 이랬죠? 제일 좋은 힌트가? 30개요 30개 된 거 같은데? 어디가 진실의 방이지? 그 진실의 방이 어디예요? 네? 어떡하지? 여기 여기 갔어요 갔어요 오! 오! 너무 많은데? 오케이 오! 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 한 방에 이렇게 봐봐 여기 일곱 개 오케이 좋아 좋아 뭐야 여기 잠깐만 오! 너무 좋은데? 시작이 아주 좋아 오! 에이 보컬룸에 없을 리가 없지? 그렇지 하나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찾는 걸 잘 못해서 빨리 찾아야 되죠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아 칼이 형이 여기 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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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부터라 할 때 엄청 못 찾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엔 많이 찾고 싶습니다 하나 쓰고 하나 쓰고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걸릴 것 같아 저는 이제 1등을 하자는 느낌보다는 이제 즐기자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 뭐야 이거 여기 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 스물 어 들어갔어요 어 들어갔어요 시간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죠 오 오 오 네 포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 기부를 파손할 수 없죠 이렇게 두 개 찾았고요 이미 갔다 왔나? 갔다 왔나 보다 안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왔는데 여기 있다 뭐야 응 신기하다 응 신기하다 아무도 안 들어간 것 같죠 이걸 못 발견한 거 보니까 여기 하나도 없다고? 그럴 리가 어 여기 하나도 이렇게 없다고? 아 이 자식 의자 있었다고? 진심은 없는데 없었는데 어 있네 아 이걸 못 발견했네요 아무래도 다 뒤져본 모양이에요 오 뭐야 아니네 눈썰미가 없죠 이런 거 못 찾고 가요 저희 형들이 제가 되게 많이 해냈는데 얼마나 많은 힌트를 주실지 궁금합니다 계세요 이것도 위치 찾아야지 올 수 있는 건가요? 2 4 6 8 10 5 4 3 6 확인하시면 5 6 6 6 6 7 5 7 제가 제일 중요해서 감사합니다 되게 신나게 나왔나? 어? 신나게 나왔나? 아뇨! 다가오실 것 같다 첫 번째 팀입니다 슈퍼파워가 숨겨진 장소는 3층이 아닙니다 2층 아니면 제1층으로 나눠졌고요 충분히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 서른계엘지 요? 하하하 이게 진실인 거죠? 근데 서른계엘지 없잖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와 잠깐만 이렇게 나오신다 아 안돼 나 믿어? 아이고 어? 그러면 감옥에로 가셔야 됩니다 감옥에로 가셔야 됩니다 감옥에요? 네 누군가가 한마씨를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이요? 네 감옥이요? 네 어? 네 여기에 10분 동안 있으시면 됩니다 10분 동안 있으시면 됩니다 10분? 네 이 안에 스파였다? 이 안에 스파였다? 나 눈물 날래요 나 눈물 날래요 잠깐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아닌 스파였다? 20개 차례 2개 가겠습니다 여기 제출하면 되죠? 네 슈퍼 파워는 방 안에 있습니다 슈퍼 파워는 버프 상자 안에 있으며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버프 상자가 뭔가요? 뭘 찾으시면 돼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그럼 찾아내야 돼요 전 30개짜리 가겠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3단계라고요? 1단계는 뭐 어떤 거 어떻게 생겼는데 슈퍼 파워가 이건 아닌데 이건가? 게임 끝났습니다 수고 수고 다들 고생했습니다 되게 슈퍼 파워 같은 거 들고 가는데 진짜 찾은 건가? 진짜 찾은 거 같은데? 뭐야 저 검은 봉투는 뭐야? 진짜 찾은 거 같아요. 뭐 여기 찾았어요. 여기 안에서? 네. 힌트를 통해서 찾았어요. 아, 들리지 않아요. 원래 여기 소리 다 들려야지. 들리지가 않았어. 아, 소리 들리지 않아요. 완전 비밀이에요. 비밀리에 지금 작업을 해보니까. 아, 야 변호와 같이 공연하자. 공연하자. 공연하면 안 돼? 없어! 2층! 망했어. 박별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 안에 스파이가 있다? 지금 이 안에 스파이가 있다는 말이 주었는데 뭘까요? 은호야! 은호야! 너 뭐 듣고 있어? 나? 나랑 어떻게 얘기해주면 돼요? 어, 난 그냥 알려줄게. 나는 쉬워. 방 안에 있고 버프 상자 안에 있대. 내가 받은 거는 어두운 곳에 방 안에 어두운 곳을 찾으면 돼. 버프 상자 안에 있다고? 응. 5, 4, 3, 2, 1 네. 드디어! 나가셨죠? 나가셨습니다. 진짜 감옥이다, 여기 진짜. 제발 힌트 하나만. 뭔데 진짜? 와니 슈퍼 파워. 나도 모르겠어요. 와니 슈퍼 파워. 슈퍼 파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너 그 힌트 받았어? 네. 진짜 너무 제대로 사게 되었어 진짜. 왜요? 이 건물 안에 있다. 그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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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구만. 하고! 바로 나 감옥에 있었다니까. 10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감옥에 있었다. 진짜 너무 웃긴데. 갔다 왔어. 내가 갔다 왔는데. 감옥이 있냐? 감옥이 있다던데. 감옥이 있는데 여기? 제대로 있어, 감옥이. 감옥이 있어. 그럼 무슨 힌트를 얻었어? 저요? 응. 형 믿고 공유해도 돼 있겠어요? 뭔데? 형도 알려줄 거예요? 응. 그건 뭐예요, 근데? 형도 손 손 손 손 손. 이렇게. 오? 잠깐만. 이건 뭐지? 거인을. 어. 사물이 아니라고? 사물이 아닌데 어떻게 상자 안에 있어? 이거 방해 공유. 전 이제 초콜릿을 찾을 줄 없고 슈퍼파만 찾으면 되는데 어디, 어디 있냐. 숨겨지고 숨겨진 장소에 있지 않을까요? 박스 안에, 박스. 박스 안에 있다던가. 슈퍼파워! 슈퍼파워 베이베. 뭔가 계획을 변동해서 또 다른 힌트를 얻어내자기에는 초콜릿을 찾다가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힌트가 너무 부족해요. 나도 찾고 싶어. 힌트 어디 있네요? 알려주세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죠? 모르신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디 있죠? 재밌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다 가위바위보.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재밌는 선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기면 20개가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나면 대출 안 되나요? 아닙니다. 까비. 농가?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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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을 보낸 사람이 있다던데. 너야 혹시? 감옥이 있어? 어? 감옥이 있어? 야 너 감옥을 보냈지? 누가 보낸 거지? 감옥을? 감옥이 있어. 너는 사실 공유를 하자. 정국화를 선한다고 그렇지 않네. 나도 알아. 이미 얘들 다 알 것 같아 지금. 근데 내 생각엔 여기 안에 있어. 난 추억 중에서 사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왜? 난 얘가 제일 힘스럽고. 얘 조심해야 돼. 이상한 감옥 보낸 사람 너야? 응. 난 그 조개를 본 순간으로 바로 그냥 머릿속에 이하니가 생각났어. 야 이상하지 않아? 왜 저 어렵고 어렵게 문제를. 4문제 연속에다가 왜 이하니가 맞췄어요? 오이. 왜? 솔직히. 두 번째까지는 잘한다. 세 번째 또. 네? 그리고 네 문제부터는. 뭐야 이거. 하다가. 근데 잠깐만 여기서. 나를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건 감옥이 뭔데? 그럼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거 아니야 약간 그거 아니야. 쿠폰 찾아가지고 감옥 걷 해가지고. 저기 타쿠마. 그런 거였을 때. 근데 종이를 난 한 번 더 못 잡았어. 내 생각엔 게임이 빨리 끝나지 않아. 야 이 넓고 넓고 인사를 8명에서 샅샅 뛰시는데 그 슈퍼파워 못 잡겠어? 감옥 있다? 판을 버린 거야. 그냥 찾을 생각을 할 생각 두고. 그 생각은 하지 마라. 근데 아무도 믿지 마. 나도 믿지 말고. 안 믿는게. 이따 못 믿지 마. 아 이거 네 자리야 여섯 자리야 그만. 물론. 이런 게임 할 때 조용이가 제일 무서웠어. 아니 이렇게 여쭌쭌쭌한 거 한 거야? 100% 확신합니다. 1,2후무니 이하니. 그 의심받고 있는 사람 다 있네. 내가 혹시 망치고 있냐고. 뭔가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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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bi. make you feel like it's alright